3회 4장 1절 이하를 말씀 본문으로 해서 오늘 특별히 이스보셋의 죽음을 주제로 하여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아부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좌절한 이스보셋에 대해서 4장 1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월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부넬이 해버려내서 죽었다며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지금 왕권을 갖고 있는 이스보셋이 실적인 실력자고 권세를 잡고 있는 자기 삼촌 아부넬 장군이 해버려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이렇게 그 사람이 무너질 때 같이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주님만 믿고 오자고 따라가는 주님의 자네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부넬 장군 실권자가 죽고 나니까 그 밑에 지휘관들이 반역을 도모합니다 두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두 군 지휘관의 반역의 모습이 2절 이야에 나오는데 먼저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4월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나민족 속 보헤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보헤롯도 베나민 집화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보헤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 기더라 이 두 사람의 역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사월왕과 같은 집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베나민 집화 사람으로서 군 장교가 됐으니까 왕의 총애를 받았을 것이고 요직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죽고 나니까 변심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출소역에 눈이 멀어서 역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헤롯은 베나민 집화에 할당된 성이었고 여기 깃다임은 블레스 성업 가드로 불리는 것인데 부헤롯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3회상 31장 7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월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업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스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버리고 도망가 있던 곳이 깃다임인데 여기 부헤롯 사람들이 이곳에서 몸으로 살고 있었고 사월왕과 같은 집화인 베나민 집화의 군 장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실권자가 죽고 나니까 반영을 꾸민 것입니다 원수가 가까이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도 자기가 성기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와 이해관계를 따져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될 거를 알 때는 이렇게 돌아서 반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부대 정신무장을 위해서 여러 곳에 가서 강연을 부탁받았는데 목사님이 그거 누구나 다 하니까 성경 얘기만 하지 말고 다른 얘기 다 해도 좋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목사가 성경 얘기만 하면 할 게 없다고 그래도 목사님 오셔서 그래도 목사님 오셔서 군사들을 정신무장하라는 데 조금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연구한 것이 월남 폐망사입니다 월남 폐망사 어떻게 월남이 망했느냐 13년이라는 긴긴 전투 속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 모든 신식 무기를 다 물려줘서 그 당시 군사력이 세계 3위입니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군사력이 베트남이 많았어요 120만 대군에다가 15만 전투 경찰입니다 135만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60만이 안 되잖아요 135만에다가 미국이 물려준 모든 군수물자에다가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월남 군은 얼마냐 4만 5천명 이 월남 군이 공산주의 사장으로 떨떨 묶인 사람이 4만 5천명 4만 5천명이 135만하고 붙어갖고 2년 만에 월남을 무너뜨립니다 정신적인 무장이 해외이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망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의 부패 부정부패 대통령부터 모든 권력자들이 너무나 부정부패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는 2년 동안 계속되던 시위 하루도 빠지지없이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시위를 공산당들이 뒤에서 부추겨가지고 하루가 멀다고 여기서 대먹어 온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고 난 다음에 월남 군이 공격해왔는데 문을 대가 보니까 마지막에 월남 군 공군장교 두 사람이 비행기를 가지고 대통령군을 폭격합니다 자기 나라 대통령군을 폭격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공군장교가 전투기를 몰고 청와대를 폭격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군은 이미 도망가서 폭격을 받았어도 죽지 않았지만 거기 있던 사람이 다 죽었죠 장교 두 사람이 대전경군을 폭격하고 그리고 월남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공산화되고 나서 수를 세울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들 배를 타고 포트피플로 월남을 탈출했다가 바다에서 죽고 그 베트남에 있던 사람들은 공산당에 붙잡혀 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과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나라가 망할 때 보니까 반역자들이 생겨놔요 공군장교가 자기 나라 대통령으로 폭격하다니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을 망하려니까 베냐민 지파에 사월왕 지파에 있는 사람이 요즘 말하면 김혜김 씨 가문에 아주 출중한 능력을 가진 장군들이 반역을 한 것 같다는 것 김혜김 씨가 대통령으로 돼 있을 때 반역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역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는데 그 중간에 그 사월왕가에 남은 사람 한 사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소개하는 장면이 사절에 나옵니다 사절을 보겠습니다 사월의 아들 요나단에게 달이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월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제 사월왕과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되니까 왕족들이 그 다음 목숨이 유황가스라고 피신하는데 유모가 정신이 나갔지 왕자를 안고 도망가는데 그걸 떨어뜨려가지고 아마 다리가 부러졌는지 그때부터 다리를 평생 절게 됩니다 그래서 사월왕과에 남아있는 유일한 혈통은 무비보셋 하나였는데 미성년자였고 또 다리가 불구였습니다 이 무비보셋을 나중에 다이시 그가 사라진 것을 알고 불러다가 다이왕의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하고 정말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보셋의 죽음 장면이 5절로 8절입니다 5절로 8절 보겠습니다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각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벼치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각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다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처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밭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이당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르대 왕의 생명을 헤아려하던 원수 사올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야외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올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요즘 낮에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이 중동지방에 낮이 덥습니다 그래서 중동지역을 가보면 낮에는 일을 하지 않고 서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 쉬는 시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서 봐도 낮에 오후 3시까지는 일 안 하고 쉽니다 너무 더우니까 40도 올라가니까 그런데 중동지방에서 깜짝 놀랄 일인들이 현대에서 온 일하는 분들이 건설의 일꾼들이 대낮에서 나가서 일을 해요 저 사람도 누군데가 이렇게 대낮에서 나가나 우리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대낮에서 일을 합니다 중동이 다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니라 밤에 불을 켜 놓고 또 일을 해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이 맘만 뒤로 진천히 해서 3년 4년 걸리던 걸 한국 사람이 가면 1년 내로 다 꺼내버립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자꾸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많은 일을 줘서 중동에 웬만한 것은 다 한국이 건설한 것입니다 못 당합니다 한국 사람이 열심히 있는 것은 요즘 우리가 잘 자게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못 내서 문제지 하여간 이 낮에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서 잠을 자는데 이 두 장교가 군량미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군량미를 궁에 들어가서 바다 오르는 것처럼 들어가서 눈치를 보다가 왕이 낮잠 자고 있는 것을 알고 들어가서 목을 뱀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뱀고 그 목을 가지고 마하나엠에서 해브론까지는 약 95km 95km 밤새 걸어서 아마 빨리 걸어도 열대 시간은 이상 걸었지 않나 천천히 걸면 한 17, 18시간 걸리는 거리라고 그러는데 밤새 목을 가지고 걸어서 야 이제 우리 가면은 포상도 받고 우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이제 우리를 앉혀줄 것이고 둘이 신나가지고 밤새 목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베트남에서 대통령을 폭격한 장교 둘은 월맹군이 베트남을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둘 다 별 달고 장군이 됐어요 역적이었는데 공상당에서 장군이 됐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두 사람을 처형합니다 레각과 바하나를 처형한 다윗에 대해서 구절이하여 나옵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보혜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각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혼란 가운데서 건친 야외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러 차례의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먼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사하복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너희들이 너희들이 스스로 왕의 목을 베갖고 왔으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다 10절 11절 설명이 나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여서도 사우랑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아말렉 병사가 그에게 보고한 거죠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하는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 즉 내가 악인의 필린제를 너에게 갚아서 너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부 세워진 종을 너희가 가서 목을 베었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와서 자기가 그들을 죽였다고 보고했던 아말렉이 상급을 받고 훈장이라도 달 줄 알았다가 처형이 나은 그 장면이 바로 그 3일 1장 14절로 16절 설명이 나옵니다 다이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야외의 기름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이시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이시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에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야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하민이라 하였더라 마찬가지로 그 사울과 요나단을 죽였다고 보고한 아말렉을 처형한 것처럼 다시 옆에 있는 군사에게 명해서 저를 쳐라 12절입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브넬이 그의 삼촌이니까 이 이스보셋 왕도 거기다가 이제 무덤에 안치해 주었는데 장교 두 사람은 수족을 베고 목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달았습니다 그들의 행가 잡아든 것을 온 사람에게 알린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이스보셋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나무에 달아서 뭔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거나 그것을 알게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심화에 있게 어미한 것입니다 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재판장이 돼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서 스스로 재판장에 되어 남을 파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도 레갑과 바하나처럼 배신자가 될 수 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한 성품을, 그러한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군 장교로 있을 때 이수보셋을 잘 성기고 또 아브렐 장군 밑에서 충성했었는데 아브렐 장군 하나 죽고 나니까 야,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추수해보자 하고 왕의 목을 비운 것은 참 어리석고 잘못된 일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기름 부수신 자를 자기가 함부로 손을 내서 목을 베었기 때문에 그 둘이 상급을 받기는 커녕 목 뱀을 당하고 매달림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과심을 일깨우게 된 그런 결과가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어 노력을 하고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지고 선하시고 온 자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의 가르침에 아면으로 순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보셋도 죽고 아무래도 죽고 난 다음 그제서야 통일왕국이 되고 다이웃 왕이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3회에서 5장 1절을 3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헤브론에게 이르러 다이세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곤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올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추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메 다이당이 헤브론에서 야의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해 그들이 다이당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모든 집화가 다 이제 헤브론에 모여와서 그들이 사올 때에도 당신이 하나님이 세워서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블레셋에서 구원을 받았고 당신이 이미 그때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 속에 되어진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나이다 모여들었는데 역대상 11장, 12장에 보면 모여서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에서 약 35만 명 정도 모여서 숫자를 합쳐보면 3일간 동안에나 큰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부러 소개합니다 역대상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율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잇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잇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잇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서블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세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죽고 난 다음에 온 집화 사람이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자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요즘 말로 잔치집 갈 때 음식을 쌓고 가는 것처럼 음식을 바리바리 쌓고 와가지고 그 35만 명 넘는 군중들이 군사의 숫자만 그러니까 실제로 더 많이 모였겠죠 3일 동안 축제를 벌이며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 자세히 나옵니다 역사무엘에는 짧게 소개되어 있지만 역대상 낮에 공부할 때 보면 그 내용이 길게 소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나와서 다위당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그를 칭소하고 함께 모여 축제를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위시 통일한국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 기간을 통치기간을 사저로 설명합니다 사저로 보겠습니다 다위시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해본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 40년 중에 7년 반은 해본원에서 그리고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40년 6개월인데 해본원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에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통치한 기간이 40년입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최전의 숫자입니다 최대를 가르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에서의 방황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10개 명을 받은 것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 다 40이라고 하는 최대 숫자인데 그만큼 다이당은 왕으로서 최대의 영광을 누리며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대대에 남는 그런 온 이스라엘의 존경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이 있는데 다이세별입니다 왜 다이세별이 이스라엘의 국회 가운데 있느냐 그 다이세별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국회 가운데다가 다이세별을 걸어놓고 그래서 저들이 지금도 메시아에 오실 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낮추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겟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우리는 기도의 스크랩을 짜고 한마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세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의 왕국이 건설되면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국이 세워지면 분열과 다툼과 상처투성의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가 크게 붕하다가 지금 교회가 둘로 나눠져서 두 파가 싸움이 끝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가장 모범된 교회였고 소문한 교회였고 참으로 붕하는 교회였는데 몇 년째 싸우는 동안에 교회들은 다 터지고 상처만 남고 일반 사람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이 됐습니다 온갖 음해와 세상에서 수치스러운 그런 욕설들을 주고받고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뜯어 말려야 되니까 화해를 시키라고 말씀하시고 답은 싸우는 두 팀을 아예 뛰어서 교회를 두 개 사줘서 이쪽 이쪽 양쪽에다 교회를 두 개 세워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교회를 두 개 세워주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거기는 땅을 팔고 땅이 크니까 땅을 팔고 그 판 땅값을 가지고 교회를 두 개 세워서 아예 다시는 좋은 사람들끼리 교회를 잘 성계를 해야지 그 갖다 한 숯밥 먹고 신앙생활을 하더니 막 싸우게 되니까 목사님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어딘지 교회 직분자들이 돼서 교회를 개 충성한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 너무나 얼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사람의 왕국이 되면 이와 같은 취소로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같이 열심히 봉사하고 같이 교회 성기다가 같이 직분자가 되었는데 폐가 나눠져서 찬성파 반대파 두 팀이 막 싸우는데 몇 년을 싸우니까 몇 천명 모이던 게 다 없어져서 몇 병밖에 안 남고 그렇게 교회 잘 지었고 붕하던 교회가 그 목사님 사이기 힘드니까 아마 성교사로 나가신 것 같아요 난 이제 여기서 그만 사과했다고 사편하고 성교사로 나가시고 난 다음부터 더 싸움이 심하다고 누구도 수습을 못할 정도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아예 교회를 두 개 세워줘서 서로 각기 딴집에서 따로 목회하게 하자 당신 애들 좋은 목사님하고 당신 애들 좋은 목사님을 세워서 그냥 더 이상 싸우지 마시오 막 고소, 고발하고 수십 건 세상으로 법정에 나가서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또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누가 얘기를 하고 녹음한 걸 해서 또 고발하고 누가 또 고발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정신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예수의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교회니까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성령운동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문제만 생기면 교회가, 교회가, 교회가 약간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덤탱했었지만 신천지도 우리가 잘못해서 생겨난 겁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다 교회 잘 되어있는 사람들입니다 20만 명이 다 교회에서 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서 독버스 같은 존재가 돼서 교회 허물어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한에까지 가서 자기 신천지를 확산시키다가 우한에 있는 사람의 한계에 들어오니까 확 퍼져버려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을 허용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신용도가 바닥이 돼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교회, 교회, 교회 지금 2천 명이 또 넘었다 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코로나가 백신이 다 보급되고 치료자가 나와서 속이 끝나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이제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부흥의 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 귀한 사회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서 반약하고 배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